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삶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정말 평탄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던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잘 나가던 사업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생각지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업의 큰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잘 다니던 직장이 우리가 imf 때나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든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경기를 만난 그런 사업체들이 이제 인력을 감축하고 그래서 명태라든가 또 정리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될 그런 직장을 잃어버릴 실직의 위기에 어떤 사람들은 처하기도 합니다 또 착하기만 하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행복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애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인생의 큰 위기를 우리는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애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린 또 정말 천재지변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어떤 엄청난 그런 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며칠 전에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그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 건물이 도로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큰 정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정말 어떤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반포 한강 공원에 저녁에 술을 마시러 나갔던 한 젊은이가 며칠 만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찌 이런 일이 그 사람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크나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삶 또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내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죠 이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멀리 오면 그 집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고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쳐도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있는 모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러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17세 소년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바리 집에 가서 종사를 하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런 인생의 시련과 환란과 고난을 만났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석이신 주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신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신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엄청난 활란과 시련을 겪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다윗은 그 소년이었을 때 전쟁 때 아버지 신보는 것 같다가 골리아시라는 블레셋의 그런 큰 장군을 쓰러뜨려 가지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우랑의 시기 질투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 얼마나 사선을 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왕이 돼 가지고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0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다이세 고백인데 여호와는 뭐라고? 나의 반석이시래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며 나의 지켜주는 방패이며 나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뿔이며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려마 그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로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려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말하는 걸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도 시련의 태풍이 불어와도 그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열고 흔들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상두각이라고 그러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인생을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설계도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가끔 어떤 큰 건물들이 붕괴돼 무너지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제 사고의 원인이 뭔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설계가 잘못된 부실 시공인 경우가 대부분이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중국의 어떤 큰 도시에서 70몇 층 되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몇 번이나 막 흔들려 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났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는데 또 며칠 만에 또 그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걸 또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왜 이런 건물에 이런 흔들림이 있는가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설계도도 없이 그 건물을 처음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계도도 없이 제대로 된 설계도가 없이 그 건물을 지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건물이 위험합니까? 얼마나 취약합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충격이 생겨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그런 인생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6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그 인생을 건축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건축해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리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고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입으로 너희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기초 공사를 할 때 기초를 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아서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흙 위에다가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탕류 시련의 홍수가 몰아쳐오게 되면 그 인생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만 입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흙 위에다 주추 없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에요 흙 위에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내 인생의 홍수가 몰아쳐오면요 그 인생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 저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결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요 자녀의 양육도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면 지금 잘 될 것 같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흑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태풍이 불어올 때 그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흑 위에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반석이신 그분 이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삼으시고 가장 우리 인생에 좋은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요 결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요 우리가 지금 가정 해체가 엄청 심하잖아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혹의 바람 별별 이런 세속주의 바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요 어떤 유혹의 바람 세상에 별별 그런 환란과 시련의 바람이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와서 경기가 불경기고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고 사업의 어떤 암초를 만나고 막 굉장히 내 사업을 위험하는 이런 홍수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로 세워진 사업은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지 않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수상과 방법으로 하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워진 사업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정말 그런 기도로 키워진 기도로 양육받은 그런 자녀들은요 아무리 험한 세상에 가서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절대로 삐뚤어지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성장이 소원 가운데 하나지만 교회를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프로그램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세속주의 바람에 이런 코로나 같은 거 만나면 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져요 그리고 환란이 오고 핏박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는 코로나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인생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수단 방법으로 세워진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사흑 자녀들 교회 국가는 시련과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로 지은 집 기도로 세운 집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마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막 방법으로 지혜로 수단으로 여러분 그거는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세워진 그런 집 그런 인생은 그런 사업체는 절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다니엘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왕의 진묘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나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그걸 모르면 또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사국의 총리가 됐을 때 시기질 돼가지고 사자구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 그런 고난의 바람이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쳐왔지만 절대로 다니엘의 인생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랬잖아요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메 기도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의 희승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승야라는 왕이 이 나라를 유대날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려져 남쪽의 유다는 지금의 강원도 땅마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온 국토를 다 유린하고 이제 수도인 에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관에 든지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어가 어디 누구 도와달라고 할 데도 없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승야 왕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무너졌다고 다 이제는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안별하고 무너지게 된 나라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에 엄청난 희련을 만나서 가정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실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목포도 바닷가니까 항구니까 바닷가에 가면 가끔 여기 목포도 어떻게 해요 큰 파도가 몰려와봐요 여기는 별로지만 제가 이제 희난이 제가 고향인데 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보면 쫙 이렇게 넓은 바다로 연결되는데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산더미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와요 그럼 이게 밀려와서 어떻게 해요 바닷가로 밀려 팍 파도가 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모래나 조약돌 이런 것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있잖아요 아무리 큰 파도가 와서 쳐도 전혀 끄떡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여기 말씀이나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않는다겠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나큰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 인생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환란의 바람에 물면 시련의 바람에 물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닷가에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그 집의 기초가 된 반석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은 흔들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비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요비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악이라는 놈이 틈을 타가지고 마악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잘되는 걸 배아파서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럼 한번 내 종을 시험해 봐라 그래가지고 이 마악이가 요비의 집에 틈을 타가지고 가서 그 부자였던 요비의 재물을 싹 다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건강하던 몸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또 어떻게 집을 나가게 하고 열 명의 자녀를 다 목숨을 취하여 가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 재산 싹 다 잃어버려졌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환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 조약돌 같은 모래알 같은 이런 믿음이었다면 그 환란과 시련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요비는 어떻게 했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시련과 그 환란과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잊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반석과 같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한 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래알 같은 그 믿음, 조약돌 같은 믿음을 반석과 같은 큰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주실대도 각사는 믿음의 불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큰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격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의학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거의 모아서 요약해 놓은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옆에 더 나은 제사를 들고 믿음으로 애노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구하고 방주를 위해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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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 등이 아니라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걸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아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이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흔들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 아메, 두 번째 주님이 너희들 말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 집을 짓는 것 같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반석이 지어진 것처럼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위와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보면 이게 건물을 아내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기 지금 벽 안에가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레미콘으로 다 해서 쳐가지고 어떤 데는 건물을 지을 때 블록으로 어떤 데는 벽돌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진동이 오거나 뭐가 오면 그냥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우리 건물의 골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철골로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다 지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석처럼 단단해가지고 무슨 웬만한 뭐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건물은 태풍이 분다고 해서 홍수가 난다고 해서 무너지잖아요 왜? 이게 단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워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지은 그런 인생은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그거로 거기다 몰탈과 콘크리트와 이런 것들을 반죽에 가서 철근하고 섞어서 해놓으니까 반석처럼 단단한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지어진 그런 내 인생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시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언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사업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 가서 여러분 하려면 늦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내 지혜 내 능력 이런 거 믿지 말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